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력 금요일 밤을 뜨겁게 달구는 열린공감TV의 새로운 프로그램 김두일쇼 오늘은 제 3학째로 대한민국의 한국형 외교 좌표라고 하는 신조어를 일반 국민들한테 알려주시고 계신 위성락 의원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그러고 싶습니다 아 네 좀 더 친근해야 되는데 거리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아 저는 거리감을 전혀 안 느끼는데 네 아이고 그렇게 해서 전혀 가까워지시겠죠 최근에 상임위 질의하는 걸 봤습니다 외통이 위성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외교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단순한 사고 대중적인 대처에 매몰돼 있지 않냐는 우려를 갖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첫 번째 질의셨죠 네 첫 번째 질이기도 하고 또 제가 옛날에 몸담고 있던 저희 외교부 동료 후배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무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운 게 아니냐 그런 세간의 효과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차로 좀 이슈를 찾아가면서 적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성락 의원님께서는 평생을 1979년부터 이제 외교관 활동을 시작하신 거죠 네 그렇죠 와 그러면은 일평생을 외교 환우물을 하시다가 정치를 상당히 늦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약 3개월 정도 됐고 어떻습니까 둘 다 공직생활이긴 하지만 외교관의 생활과 정치인의 생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제가 정치인이 된 건 사실이죠 국회의원 정치인이니까 제가 정치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정치의 장에 와서 외교 이슈를 다루고 제언하고 한다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정치에 들어와 있긴 해도 제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역시 외교 전문가로서 정치의 장에서 기여한다 그런 마음의 가짐이고요 외교관 할 때하고 다른 점은 외교관은 역시 관료조직의 일원이니까 여러 가지 조직의 구속이 많이 되는 점이 있는데 정치 활동을 하면 약간 독자성이 좀 많고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 기관이 없으니까요 그런 점이 좀 있고요 책임과 함께 무슨 권리도 다 따르는 것인데 그런 권한이 좀 있고 책임이 있고 더더욱이 야당으로서 활동을 하니까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지적한다든가 비평한다든가 하는 입지가 확보된다 그 점이 좀 차이점이다 일상의 출퇴근이라든가 업무의 강도 그런 건 어떻습니까 업무의 강도는 비슷하긴 한데요 우선은 시간적으로 좀 번잡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차분하게 일하는 게 아니고 좀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일해야 되는 게 좀 달라서 적응하는 데 힘이 들고 있는데 일식은 진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본격적인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했었죠 제가 알기에는 이번이 세 번째 매년 순방을 하셔서 3회차 나토 방문을 했는데 밑에 궁금합니다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고 우리는 지금 여기 아시아 그것도 동북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나토와 대체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떤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 왜 우리는 매년 나토에 참여를 하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지리적으로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여기는 북대서양, 유럽과 북미를 연대하는 동맹이고 우리는 동아시아 끝에 있고 하니까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세계가 좀 글로벌라이즈됐기 때문에 그렇죠 한 곳의 이슈가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된 건 사실이죠 예컨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급기야는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이 되고 그것이 한국의 안보 구도를 크게 바꿔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영향을 주고받는 시대가 왔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던 리버럴 오더에 도전한다 그 도전에 대해서 함께 라이크마인드단 나라끼리 연대해서 대응이 된다 생각하에 나토와 다른 지역의 라이크마인드단 나라를 연계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죠 그것의 일환이 나토의 플러스 아시아 지역에 있는 네 나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에이시아 파시픽 네 나라 AP4라고 합니다 그 나라들하고 나토하고를 자꾸 연결해서 나토 일종의 플러스 알파 그게 AP4입니다 나토 플러스 AP4를 계속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세 번째 초청이 됐는데 어떤 시대의 큰 흐름이나 서방 측의 그러한 대세를 우리가 거절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초연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글로벌한 시대에 우리가 서방의 일원으로 가치와 입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조를 해야 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죠 그래서 이제 가는 거지만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정학이 있지 않습니까? 동아시아의 지정학, 한반도 주변 지정학 간단히 말하면 분단돼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적해야 하고 그러려면 주변 국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그런데 주변에 4강이 있고 4강이 분단 구조에 연결돼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면 또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한반도를 통일하려면 이 세 가지 우리가 독특한 아재단인데 그걸 하려면 주변 국가하고 관계를 잘 매니지해야 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 독특한 지정학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인 대세를 따라 갈 때는 가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가진 독특한 지정학과 독특한 의교안보 의제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고심을 해야 합니다 얼포보면 상충됩니다 그렇지만 이 상충되는 과제를 능란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외교의 기술이고 국민들은 정부에게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감한 일을 잘 해야 하는데 지금 보는 모습은 싹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게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걱정하고 비평하고 하는 이유입니다 아 의원님께서는 아까 79년부터 외교관 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사실은 70년대와 80년대의 여전히 미소의 냉전시대의 나토도 사실 그거의 부산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군사적인 위협 속에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왔다가 어쨌든 그게 이제 나중에 신냉전이 해소가 되고 중국이 부상하고 각각의 이제 국익을 추구하는 시대를 왔던 게 한 최근 20년 동안에 저는 뭐 신자유주의 속에서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는데 이게 왜 갑자기 지금 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나토 플러스 4개국 확대 정상회의가 가게 됐는지 이건 미국의 의지인가요 아니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건가요 그냥 쉽게 말하면 서로 간의 인터랙션의 결과물이죠 서로 간의 밀당의 결과물이죠 제가 오랫동안 위교관 하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냉전 시기에 위교관이 되어서 탈냉전 시기를 거쳐서 위교관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위교관 입문할 때는 냉전이 첨예할 때니까 미소 대립 뭐 엄청났죠 그러다가 제가 위교관 10년 차쯤 되었을 적에 소련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냉전이 종식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헤드스트로이카 헤드스트로이카 그때 제가 소련 담당 과에서 한소 수교 업무를 맡아 보았어요 그렇죠 수교가 됐습니다 그때는 탈냉전을 올라 타서 한국의교가 한소 수교 한중 수교 한 거죠 엄청났던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7.7 선언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7.7 선언이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중국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을 하면서 북한이 미국 일본하고 관계 개선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후에 노태우 정부 때인데 사실은 반대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러와 수교를 하고 북한은 막혔어요 네 그런 상황이 북한으로 하여금 고립감, 배신감, 열등감, 폐감을 주었기 때문에 체제를 전립시키려는 목적으로 핵 카드를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플러스 핵 핵 문제가 생겨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탈냉전 시기에 동서는 대체적으로 화해를 하고 협력을 하는 시대였지만 북한은 계속 핵을 만들고 있었어요 나 홀로 나 홀로 나 홀로 나갔는데 그 동서 화해 협력이 오래 못 가고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러시아가 자기는 탈냉전을 촉발했고 자기 자신도 변화해서 민주 러시아로 갔는데 서방은 자기를 잠시켰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나오기 전까지는 워낙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고 그 후에 중국이 크게 부상하니까 미중 대립이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었죠 그렇죠 미중 경쟁 대립 러시아의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결탁이 돼서 러주인이 손을 잡고 또 미중 미일어는 사회가 나빠져 왔던 게 탈냉전 후반부에 큰 흐름이죠 그래서 내내 후반부에는 나빠지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정적인 선기가 되어서 탈냉전이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냉전과 비슷한 시대 신냉전 신냉전이란 말을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왔죠 저는 지금 새로운 냉전이랄까 신냉전 비슷한 상황을 보면서 과거 냉전 때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교훈을 얻어야 이 신냉전을 과거 냉전보다는 다르게 대처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과거 냉전하고 똑같이 하면 그런 엄청난 대립과 낭비와 군비 경쟁으로 비용의 지불이 심해지죠 심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는데 썩 그렇게 자상 돌아가는 건 그렇지 않지만 언제나 문제의식은 거기에 놓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저는 사실은 아니 왜 갑자기 트럼프 지금 유력한 수거가 됐지만 이전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갑자기 그때부터 저는 중국 관세 막 때리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도 있었지만 오바마 때까지는 그렇게 중국이랑 미국이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좀 나름의 분노와 피해의식 같이 한대는 미국과 경쟁하던 빅2였는데 갑자기 중국한테 밀린 쩌리가 된 이런거 플러스 중국의 무상 그런게 어떤 흔히 말하는 화해 시대가 좀 끝나가는 어떤 기미는 있었군요 네 그런데 저는 러시아의 그런 인식을 제가 다 받아들이거나 그거를 제 생각으로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건 러시아에서는 그런 인식이 패배하다는 거고요 서방이 보는 똑같은 사안은 좀 다르죠 다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네 서방에서는 구소련 영역에 있던 동구라파 여러 나라들 다 자유민주 개방을 해서 네 민주체제로 바뀌었는데 러시아만 그렇게 진화하지 아니하고 네 새로운 권위주의 그렇죠 국진체제로 가면서 그런 나라들을 겉박을 하려고 하니까 네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서방으로 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죠 네 미국 쪽 이 시각에서는 대립하고 있는 시각인데요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냉전으로 들어간다면 과거 냉전을 겪었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네 그때와는 다르게 매니지를 해야 됩니다 아 냉전과 비슷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다 밝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 흐름 속에서 운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세계사적인 흐름을 바꾸거나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거기에 어떻게 흐름에 타야 합니다 네 그러나 운신함에 있어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경험을 얻어서 그와 같은 대립으로는 가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네 외교 공간을 열 수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 냉전을 보면요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었기 때문에 냉전의 서방축 구도에 완벽한 일원이었고 그렇죠 최전선에 있었죠 모스크바 올림픽도 안 갔잖아요 그래서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진영구도에 최전선인 나라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교류도 안 했으니까 외교 수교도 안 했고 북한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남북은 첨예한 대립을 하고 간헐적으로 충돌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한반도 평화나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거의 그냥 적은 상태로 지내왔었죠 네 그러다가 탈냉전이 와서 기회창이 열렸지만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한반도 평화정책은 못되고 정전상태는 그대로 있고 해까지 시작되었다가 지금으로 왔는데 그 해까지 나라하고 러시아하고 동맹이 다시 되는 냉전 과거로 약간 퇴귀하는 듯한 그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더 끔찍한데요 지금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가느냐는 우리가 과거의 냉전 경험으로부터 많은 경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네요 말씀을 하셨던 것이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도 이제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인지하게 됐고 자 그럼 좀 더 디테일한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트웨이를 가는 와중에 하와이는 들렸어요 전 뭐 하와이를 왜 갔나 거기 뭐 맛있는 뭐가 있나 저는 막연하게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인도태평양 사령부라는 곳을 방문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또 봤더니 인도태평양 사령부라는 것은 미국 합참의 지위를 받고 있는 말 그대로 최고 사령부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규모의 외부 사령부의 군부대인데 군부대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뜬금없이 또 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라고 하는 군사시설에 방문을 했는지 그다음에 또 그 군사시설에 방문했으면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나 북한이 지금 뭔가 동맹을 맺어가는 가운데 또 자극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일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과거 냉전으로부터 경험을 얻어야 지금 유사한 냉전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낫게 대응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전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제기한 사안이 거기에 아주 극명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사례 네 저희가 지금 나토 회의에 가게 되어 있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가서는 미국은 물론이고 나토하고 회의를 하고 아까 AP4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또 회의를 따로 하고 호주 뉴질랜드는 사실은 오커스라고 하나요 오커스는 영국하고 얽혀 있죠 다 소다자로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는데 그 중에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내 나라는 AP4라는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회의에 가는 계기 때문에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도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토와 아시아 지역의 내 나라가 종래압도 조금 격상된 연대와 공조를 한다는 걸 보고 있어요 네 그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향해서 발신하는 계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 길에 미국의 인퇴사령부를 들이게 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전체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군사화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나토와 AP4가 공조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약간 군사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토가 일단 군사 동맹이니까 그렇죠 군사 동맹이니까 정치외교적 함의와 군사적인 함의를 동시에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는 우리가 이 전체 모임을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하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네 군사외교 중심으로 보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군사 중 아니 정치외교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처음부터 군사 중심으로 과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퇴사령부를 들러서 가는 모습은 저는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군사 중심으로 비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쪽과 연대 공조하는 흐름은 불가피한 흐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치외교 중심으로 가고 군사는 슬로우다운해서 점차적으로 상대 진영의 움직임을 도와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처음부터 군사로 점프에 들어가면 상대 또한 군사로 점프에 들어옵니다 중국 러시아 특히 러북 관계는 군사동맹을 맺었는데 마침 그 얘기에 촉발하면 서로가 군사적 경쟁과 대립이 심하됩니다 이게 냉전 시기에 벌어졌던 일이고 그게 냉전에 지나친 군사대결과 군비경쟁을 초래했던 코스트로 이어졌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조지 케난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미국의 유명한 전략가 의교구가 아니고 전략가인데 그분이 러시아에 있었고 러시아 대사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러시아에 있으면서 건의한 것이 봉쇄 정책이라고 하는 미국의 냉전 시기 내내 정책의 뼈대였는데 이 양반이 봉쇄 정책을 제안하면서 일단 연대를 만들어서 소련이 이렇게 봉쇄하고 있으면 장기간에 걸쳐서 봉쇄하는 데 집중하면 나중에 러시아 내부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 가설이 70년에 걸쳐서 드러맞아버렸어요 나중에 러시아가 테레스토이카가 되면서 냉전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변해버렸죠 내부에서부터 배고프니까 그런 봉쇄 정책을 추진하다가 미국 쪽에서 소련에 대한 과도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베를린 봉쇄라던가 여러가지 여러가지 이슈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군사대립적으로 미국 쪽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나중에 냉전이 미국 쪽의 승리로 끝난 다음에 조지 케난이 미국의회 상하원의 초청으로 연설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조지 케난이 거기서 자기의 공지사를 하거나 미국이 이긴 것을 찬양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냉전의 봉쇄 정책을 운영하면서 잘못같은 길을 지적하는 측면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쪽에서도 과도하게 밀탈한 점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코스트가 엄청났다 굉장한 분이네요 그분이 그냥 단순한 전략가 차원을 넘어서 정말 역사적 해안이 있는 분이네요 그런 것을 제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가 밀리터라이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토에 가서 회의를 하고 AP4하고 회의를 하고 거기서 숙명서 내고 거기서 또 우리 뉴클리어 컨설턴티브 그룹에 나온 지침도 나왔지 않습니까 지침 그 메시지는 우리가 겨냥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충분하고 남는 메시지입니다 충분하고 남습니다 거기에 처음부터 밀리터라이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움직임이고 이거는 경고해야 하고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지 캐논이요 조지 캐논이라는 분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위성락이 한국의 조지 캐논이다 이런 기사 본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전에 그런 구절은 있긴 있었습니다 굉장히 수중하시네요 이대봉에서는 알겠습니다 냉전을 얘기할 때는 제가 그분을 많이 선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에 관련된 책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찾아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실 방선에서 제가 본론에 가깝게 여쭙고 싶었던 내용 네 트럼프 후보 총격 사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혹자들은 자작극 아니냐 그런 온갖 음모론들이 벌써 지금 그렇게 군부를 떼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자작극이나 음모론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살짝 고개 돌리는데 귀 스치고 지나갔으니까 천우 신조로 이제 목숨을 구한 건 맞아요 참 그분도 트럼프도 뭐 진짜 무슨 뭐 조산이 어디 뭐 인디네란 때 거북선 수군이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천운을 타고 났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보통은 막 총알이 날라갖고 뭐 죽은 사람도 있으면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보통은 경호군한테 나갈 텐데 또 그 와중에 하 하면서 USA 파이팅 이런 거를 퍼포먼스를 해서 사실상 미 대선은 끝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제 세간에 또 내용들이 막 나고 있어요 물론 11월 때까지 투표 일정은 남아 있고 또 전통적으로 보통 한 달 전쯤에 많은 일들이 터졌는데 그래도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번 트럼프의 피스피 사건이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전 얘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재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워싱턴대사관에 두 번 근무를 했습니다 워싱턴대사관에 6년간 두 번 근무하는 동안에 미국 대선을 두 번 커버해 봤어요 아 그때마다 대선이 있어서 네 대선 커버를 했는데 대선 커버를 한다는 건 적어도 1년 내내 대선만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보고서도 쓰고 예측도 해보고 네 전망도 해보고 그걸 위해서 사람들 접촉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제가 제대로 찾아왔군요 오늘 사실 물론 이번 대선을 제가 옛날에 대선처럼 집중해서 커버해 보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감은 있습니다 옛날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번 이 사건은 위태로운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일은 나지는 않았고 네 그거에 어떤 후속적인 분위기로 트럼프 진영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우선 지지층이 결집이 되고 또 트럼프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약간 피해자 같은 모습이 됐죠 동정심도 유발하고 동정심도 유발하고 그런 점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건이 근래에 이미 있었던 몇 가지 호재에다가 덧붙여진 겁니다 그렇죠 이미 호재가 있었어요 호재들 중에 하나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렇죠 자기 재판 걸려있는 몇 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건 옛날에 자기가 한 행동 중에 대통령으로서 면책이 되는 사안이 아니냐 네 그런데 대법원이 면책이 되는 사안으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큰 호재를 얻었어요 그게 아마 문서 아니 요건은 폭동에 관한 거 네 폭동에 관한 거 네 문서에 관한 거 플로리다 지방법원 1심에서 맞습니다 또 유리한 판결 이 판결이 몇 개가 호재가 있고 여기에 또 이런 사건이 또 생겨서 전반적으로 유리한 추세를 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긴 한데 거기다 더해서 또 전당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는 전당대회를 하면 전당대회의 효과로 좀 올라갑니다 있죠 언제나 그 사람들이 컨벤션 바운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호재를 지금 1년의 호재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 진영은 여러 가지 압제 중에 트럼프 바이든이 사퇴하느냐 아니냐 TV 토론 때 워낙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뭐 코로나 또 걸리고 그런 게 있어서 좀 미지수입니다 후보가 바이든 후보가 계속 갈지 아닐지 자칫하면 수일 안에 그게 결론이 날 수도 있고 팔로시는 뭐 중대한 고민을 잡는다고 그랬다면서요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많고 가변적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어느 만큼 유리하느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 내 언론에서 보는 것 같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유리하다 그러나 여전히 시간은 많이 남았고 말씀하셨지만 시간은 11월까지 많이 남았고 또 변수는 생겨나니까 저는 민주당은 필패냐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장 변수라고 하면 바이든에서 후보 교체에 대한 게 가장 큰 변수 지금으로서 당장 큰 변수였죠 후보가 유지가 되는지 바뀌는지 또 바뀐다면 누구로 바뀌는지 또 유지된다면 바이든도 지금부터 11월까지는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호재 악재는 양쪽에 오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또 모릅니다 흐름이 있으니까요 대국을 보면 민주공화당이 쟁패를 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이기거지진 않고 한국에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 와도 한 50 몇 대 40 몇 이렇게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몇 프로 4,5% 3,4% 5,6% 그 정도니까 바뀔 수 있어서 저는 단정적으로 트럼프 진영이 완전히 유리하다고 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좀 더 유리했고 유리했던 추세가 더 강화되었다는 정도고 시간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유보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트럼프가 분명히 유리한 지점은 있다 당연히 외교적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챙기기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입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총격사건이 있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어떤 나라가 그거에 대한 규탄의 메시지 트럼프에 대한 쾌유의 메시지가 나오나 봤더니 역시 영국이 영국이 2시간 만에 나왔고 그다음에 호주 일본 쭉 나왔어요 프랑스 우리나라 왜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도 메시지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7시간 반 가까이 지나서 나와서 그 사이에 트럼프 후보는 이미 거기 총격사건이 당한 지역에서 300km 떨어진 곳까지 이미 이동해서 막 가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미국 언론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지금 총격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들의 반응이 이렇다 그걸 다 내보내잖아요 보통 우리는 다 이미 그 타이밍을 놓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어떤 득장 대응인 건지 아니면 바이든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의리를 지킬 거야 옛날 명말 총초 같은 그런 상황인 건지 네 저는 좀 약간 그것도 좀 의구심이 들어요 네 저도 그걸 봤는데요 좀 늦게 대응한 건 봤고 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이 바이든 쪽하고의 그런 것일 것까지는 생각은 저는 선뜻 들지는 않고요 네 그냥 뭔가 좀 늦었다 단순하게 늦어진 것이다 그리고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 보통 외교안보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실에 그분들은 대체 보통 제가 매뉴얼은 잘 모르겠지만 안보실장이나 누가 이렇게 외교안보수석이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고해서 빨리 메시지라도 하나 올리세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런 매뉴얼대로 가지 않나요 네 이건 뭐 정치적인 테러에 대응하는 것이니까 네 현 바이든 정부로 의식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즉각 대처를 했어야 되고 네 바로 위로 내주는 성명이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참 이런 거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챙기기 이를테면 이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게 볼 것 같아요 포인트를 따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대선 전망이 만약에 트럼프의 공화당으로 정권교체가 된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건 그야말로 전 세계의 질서 그러니까 크게 많이 바뀌고 외교적 파장도 당장 뭐 어저께 트럼프 말 한마디에 관세 반도체 주가 작살났어요 미장 어저께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예측할 수 있는 일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텐데 예측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먼저 좀 감안하면 러시아 후쿠나이나 전쟁 이게 계속 지속될 만한 원동력이 이제 사라질 것 같고 그다음에 대만도 대만 안보에 대한 부분도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좀 시큰둥한 측면이 반드시 바이든처럼 내가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킨다 이런 입장까지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떤 외교적 파장이 있을 것 같다 있겠습니까 저는 저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변화가 우리한테 큰 부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항상 그러한 큰 변화가 예견이 되어도 자꾸만 대수롭지 않게 보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 적에 제가 워싱턴에서 선거 담당 아 그때가 그때군요 첫 번째 선거 커버할 적에 담당이었고 당선이 된 후에는 또 양자 정무 담당 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겪어보고 그때 첫 번 한미 정상회담도 현장에서 대처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기억이 자꾸 납니다 그때도 우리는 자꾸 어떻게 대응했냐면 조지 W. 부시가 돼도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좋게 말하면 국민들을 진정시키고 불필요한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는 취지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을 자꾸 하면서 스스로도 안이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심으로는 많은 경계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마땅한 것인데 그때 조지 W. 부시가 왜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됐냐면 주변의 참모들이나 본인의 생각이 종래의 미국에서 보던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전혀 다른 네오콘이라고 하는 극우적인 사고방식이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이제 이라클 전쟁 등등 등등 골프전이 거기서 시작되는데 물론 그 네오콘이 그렇게 움직이기 전에 구인일이라고 하는 촉발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구인일이 있으니까 네오콘들이 자기 확신이 생겨나거든요 거보라 내 안에는 세계관이 맞지 않나 그런거죠 그렇게 된거거든요 지금은 네오콘하고는 다른 측면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생각이 전혀 다른 미국의 고가당 리더십이에요 트럼프라고 하는 분은 독특한 분이잖아요 매우 독특하죠 아주 좋게 말하면 언컨벤셔널 통상적이지 않아요 아주 특이한 어떻게든 이상한 그런 그 주변에 천모들로 거론되는 분들 또 다 그런 분들입니다 네 통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 올텐데 그분들은 이미 4년 전에 6년 8년 전에 일기를 해보았어요 해보아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때 우리가 옳았는데 주변에서 합리적으로 뜯어 말리는 사람 때문에 된 일이 없다 네 이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겠다 네 처음부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철저히 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무릎들입니다 그러니까 일기 때 봤던 것 중에 어찌어찌하여 막았던 일도 이제는 안 막힌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전제로 그럼 우리가 당장 고민해야 될까 아까 말씀하신 우크라이나도 있고요 근데 그 전에 저는 한미동맹을 들고 싶어요 한미동맹 동맹 이슈 이 동맹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윤석열 정부는 동맹의 모든 것을 거는 외교정책을 세워놨습니다 그렇죠 동맹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둥 위에다가 다 세워놨어요 네 이 동맹이 흔들리면 큰 문제죠 네 근데 트럼프가 동맹을 뭐 깨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동맹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동맹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도 종례 미국 역대 누구보다 그게 취약합니다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느냐 한국을 내가 왜 도와야 되느냐 한국은 이미 부자고 돈도 많고 초등미부터 당장 나오겠죠 네 그게 나오죠 여러 가지에서 동맹 문제에서 많은 변화가 생겨날 거다 그게 하나 이슈고요 두 번째는 북한과 북핵 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는데 아마 미국과 북한 사이에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다시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트럼프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네 서로 북한이 호응을 하고 그러니까요 축하사환도 보내고 답심도 보내고 하다 보면 이제 미국은 대화가 다시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점에서도 북한이 남은 쪽하고는 일절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지금 최악이니까 네 일본하고 북한은 이미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 쪽에서 도리어 계속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 되면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는 소외되고 미국과 일북이 움직여 나가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도리어 우리가 이 주변에 우리 문제인데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만 소외되는데 네 우리만 소외될 수 있고 또 관련해서 북한 핵 문제 네 거래가 미국 간에 이루어진다 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을 대표 선수로 내세우고 우리는 그 경기장에 가지 못하고 미국한테 부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가 동맹을 쏙 중시하지 않는데 우리 부탁을 어느 만큼 더 줄겠느냐 네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숙제라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트럼프가 거래를 해버리면 네 우리 이해관계를 중시하지 아니하고 네 미국이 중시하는 이해관계만으로 거래를 해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네 관련해서 고민할 수 있는 게 핵우산입니다 핵우산 지금 우리가 핵우산에 의존하여 재래식 무기하고 합쳐서 북한의 억지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트럼프가 핵우산에 대해서 그렇게 종례보다 강한 공약을 하지 않는다 네 핵우산에 대해서 모호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부인하거나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네요 보통 문제가 아니겠네요 네 그런 문제가 이제 북한하고 북핵 관련이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 문제인데 네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를 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 네 IRA IRA 이런 걸 폐기한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럼 그 IRA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누려왔던 약간의 온신공간 네 약간의 보조금 네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과 한국 기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바짝 쪼여 들어올 수 있겠다 네 그것도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 네 미중이 대결 대립으로 가면 우리에 대한 주문 미국발 주문 사항도 많아질 거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네 한중관계는 이미 경제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고 서로 간에 의전성도 높아져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게 과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문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정전이나 이런 상태가 되면서 미관계가 좀 좋아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우리가 한중관계에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 있는데 최악이 됐죠 이미 네 미러 상태가 갑자기 좋아지게 되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여태까지 우리가 내질러 놓은 것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 공조를 하면서도 좀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중국, 러시아도 보고 북한도 보고 동시적으로 미국에 대한 것과 중국, 북에 대한 것들은 한판에 통합해서 한국형 좌표를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네 한국형 좌표 없이 미국 공조하다가 문제가 생겨나면 그 다음에 중국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 네 그런 방법보다는 저는 순차적인 접근이고요 네 동시적으로 한반에 통합된 미일, 중러에 대해서 한국형 좌표를 가지고 미국과 공조는 어느 정도 중러와 여교 공간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없이 지금처럼 움직이면 아까 말한 동맹 문제 북한 북핵 문제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 등에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미 지금 지적을 의원님께서 해주셨지만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굳이 비유를 하자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때 괴롭혔던 애가 회사에 입사했더니 내 상사가 돼 있거나 아니면 군대가 있는데 내 고참이 돼 있거나 그런 상황 지금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자신감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너무 초거대 강국을 약간 무시했던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청구서가 곧 날라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당장 젤렌스키만 하더라도 푸틴이랑 정권이 만약에 바뀌고 나면 그때 가서 협상을 하는데 늦어지니까 이미 현재 민주당 정부 일 때부터 협상을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는데 우리만 지금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것 같다는 거죠 너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에만 몰입하는 외교를 하자는 골빵이죠 물론 미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하고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야 하고 그 점에서 현 정부가 성과를 낸 걸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크게 다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뒤와 옆을 돌아보고 중국, 러시아,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방안을 동시에 내놨어야지 일이 이미 어려워진 다음에 지금 사고 수습을 하려고 와서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한쪽 잘린 것만 가지고 나머지 거가 다 달렸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지금 현재 미국, 일본 관계는 괜찮지만 한중 관계 최악, 한나 관계 최악, 남북 관계 최악, 북핵이 최악인데 이 전체를 잘했다고 점수를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어렵죠 이건 사실은 민주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 제가 좀 무의미한 걸 수도 있는데 그렇다 치면 제가 봤을 때는 일은 벌어진 거예요 이미 지금 벌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아직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미국 쪽 다녀오시고 했지만 박미도 그런 중에 일환인데요 물론 저희가 외교안보 집행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대안을 1부터 10까지 다 제시할 수는 없고요 그냥 대안의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는 계속 주장하는 게 중북러의 반작용을 관리할 방안을 내놓아라 그 방안은 중북러 독단으로 내놓아서는 안 되고 미국, 일본 정책과 연계되어서 내놓아야 한다 미, 일, 중, 러, 북에 대한 통합되고 조율된 외교자표를 내놓고 그거에 근거해야지만 북중러하고 대화가 성립이 된다 그게 없으면 대화를 해도 겉돕니다 겉돌겠죠 만나봐야 대화급을 정상으로 올려봐야 진짜는 볼 수가 없어요 몇 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그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은 어떤 외교를 하고 있는 나라인가 미국의 동맹인 건 알겠다 주한미군이 있는 것도 알겠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면 사안이 생기면 어떻게 처신하는 거냐 그걸로 끝까지 가고 마는 거냐 끝까지 가고 말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불가피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정착해야 하고 한반도 통일해야 하니까 한국만이 가진 아젠다를 구현하려면 중국과 외교 공간을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미국과 사이에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일본을 보시면 일본이 미국과 잘 공조합니다 그러나 러시아하고 꼭 해야 되는 우리는 섬 사계도서 문제라든가 또 북한하고 꼭 해야 되는 납북자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든 하려고 하잖아요 전화는 있으니까 이슈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이슈가 있다 사계도서 정도가 아니고 납북자 정도가 아니고 나라의 평화가 무너지느냐 전쟁이 나느냐 북한 핵 문제가 고착되느냐 아니냐 이런 압도적인 이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룰 방향을 가져야 되니까 지금의 몰입한 외교 제가 다른 때 쓴 용어로 말하면 옷으로 치면 One size fits all 하나 가지고 다 입힐 하지 말고 테일러메이든 옷을 장만해야 된다 상대에 따라서 그런 외교를 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진짜 문외한이라고 문외한이라고 질문 드리는 건데 가령 현재 차기 대선 지지율로 가장 높은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예전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들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이재명 대표 같은 야당의 유력 주자가 예를 들면 대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방문을 해서 그쪽의 의원들 유력 주자들을 만나는 것들은 의미가 있을까요 만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을 일단 해야 되죠 우리 주변의 주요국들하고는 소통을 유지해야 하고 소통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도 좀 더 명확히 알고 또 오해의 여지도 줄이고 사실 문제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상대에 대한 일종의 미스퍼셉션에서 오거든요 냉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과도한 의심 또 과도한 의심을 기초로 벌리는 행보 그것이 또 상대의 과도한 의심을 초래하는 상승작용이 이루어지죠 일종의 상호 확증 편향이죠 남녀 연애도 아니고 더 힘드네요 훨씬 더 매번 상대의 행동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옳았다 나의 지난번 행동이 맞았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게 이제 끝없는 의심과 대립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주변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상호 확증 편향으로 들어가면 우리 주변에 아무런 외교 공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막아야 하니까 소통해야 하니 정부도 소통하고 야당도 소통하고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걸 잘 관리를 해서 정부에 좋은다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 의원님이 뭐 그래도 어쨌든 그 권시 권시가 좋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계속 좀 더 만나시고 소개를 좀 더 해주셔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중국대사하고도 컨택하고요 러시아대사관하고도 컨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외교라는 것은 전쟁을 하면서도 협의를 하는 거니까 그럼요 전쟁은 전쟁이고 군인들이 하는 거고 외교관들은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언론 보도가 최근에 나오고 있지만 그 문제의 수미태리 간청 사건 공소장을 저도 좀 봤어요 공소장을 좀 보니까 그게 하여튼 또 제가 그 이전 보도를 봤을 때 수미태리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어쨌든 한국 정부와 좀 이렇게 교륜을 했던 거 같아요 네 근데 하필 딱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다음부터 공소장 내용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부터 이제 주요하게 여러 회의 내용도 이렇게 메모지에 적어서 국정원 직원한테 주고 거기 뭐 돈도 국정원 직원한테 받고 무슨 어떤 식당 모임 그런 거에 대해 제공도 받고 네 그게 지금 뭐 실제 메모장에 내용도 공소장에 사진으로 주면서 올라가 있고 막 그렇던데 뭐 그 유무죄 여부까지야 뭐 그건 뭐 지금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것도 일종의 외교적 스캔들인데 이게 한미 관계에 뭐 미칠 수 있는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영향이 꽤 크다고 걱정합니다 꽤 클 겁니다 생각보다 클 거예요 네 우선 그 수미태리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아 또 그렇습니까 오래 알고 많이 만났고 뭐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어 개인적으로는 네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고요 좋은 사람 네 호인이고 우리한테 대해서도 항상 열려있는 사세로 토론하고 했고 어 사고방식은 이제 상당히 보수적이죠 아 보수적이고 네 북한에 대해서는 터프하고 네 역시 정보기관 출신이고 행정부에서도 오래 일했고 했기 때문에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적인 관점으로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보고 있고요 네 많이 아는 사람이고 이슈에 대해서도 어 해박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좀 인간적으로 같이 교류해 보면 사심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네 좀 착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 이거 듣고 놀랬고 개인적으로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 액수가 사실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뭐 무슨 첩보 영화 같은데 보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실 오고 가야 정상인데 이게 뭐 만 불 조금 넘는 수준을 갖고서 무슨 국가간첩행위인데 저도 좀 그게 의아하긴 했어요 지금 이거는요 엄밀히는 뭐로 기소됐냐면 네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이라고 아 그러니까 로비스트 등록을 안 했는데 그걸 했기 때문에 했다 그거로 걸려있는 거죠 파라라고 하는 법인데요 네 파라법에 따라서 양반 기소가 된 거라고 봅니다 아 이제 우리 쪽에서도 그러면 이 사람 혼자 걸려있는 게 아니고 그 행위는 우리 쪽 기관원들하고 연결돼 걸렸잖아요 국정원이랑 국정원 추후 국정원 네 외교부 직원도 들어있어요 네 한두 명 들어있는 것 같고 국정원에 주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안 걸렸느냐 하면 우리는 대사관 직원이니까 치유법권이 있거든요 네 기소를 할 수는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은 다 쫓겨났다고 봐요 수박 명령은 내렸겠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 사람하고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그 사람은 기소가 되고 우리는 이제 기소는 할 수 없고 다른 식으로 처리가 됐겠다 네 그럼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서로 간에 이게 한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쪽 잘못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 쪽이 미국인이었으면 다 기소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소를 못해서 그럼 이 기소를 못했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문제는 아니고 의심과 문제가 아니고 맞아요 유죄에요 그 기소에 기초해서 본다면 우리 쪽 사람도 유죄인거죠 네 그렇죠 기소를 못할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캔들인데 빅 스캔들인데 한미 간에 있었던 여러 스캔들이 꽤 큰 건데 주로 정보기관의 스캔들이에요 정보기관의 스캔들 예전에 로버트 김이든가요 네 그 사건에 비해서 경죽은 어떻습니까 그 사건에 비교하자면 그건 간첩죄입니다 그렇죠 아 하신데 그건 센 공소 내용으로 봤어요 그건 간첩죄이고 이번에는 파라 위반이니까 그게 좀 더 크다 할 수 있고 그건 이제 군사기밀에 관한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리어스 한 거고 이거는 군사기밀까지는 아니지만 기밀내용이 있어요 기밀내용이 있어요 기밀내용이 딱 그 내용을 메모하고 사진 찍었다 좀 악성으로 비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왜냐면 정보기관님 사진 찍고 사실 이게 왜 윤정부라서 기소가 됐냐는 건 제가 정확히 해석은 잘 못하겠어요 그 부분은 정보가 좀 제한돼서 근데 기소장을 보면 이거는 박근혜 정부부터 여러 정부에 걸쳐서 지속 모니터된 문제고 다 걸려있어요 지금 대통령 시에서 자꾸만 이거는 문정부 문제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아주 좋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의 핵심은 문정부냐 윤정부냐 라기보다는 박근혜 문정부 윤정부에 걸쳐서 십몇 년 동안 벌어진 일이고 기소장에 나온 사건의 수치를 보면 윤정부도 아주 많습니다 누가 세부 20여 건 되고 나머지가 더 적어요 훨씬 숫자가 이걸 정권 차원에 떠넘기기를 할 게 아니고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되고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 정보기관은 이런 수준의 행위를 해서 이런 일에 적발되고 걸리느냐 범법행위를 왜 하느냐 정보기관은 이게 잘하는 거냐 정보기관이 고칠점을 얻겠냐 반사할 게 없느냐 그래서 지퍼 들어가야 맞습니다 이건 나는 문제였고 너는 문제였고 또 무슨 마치 문정부 때 유능한 사람을 잘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유사한 스캔들로 문제가 된 기관원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언론이 안 나와서 그렇지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서 계속 꾸준하게 그런 스캔들은 있었죠 우리가 옛날에 박정희 때 유명한 코리아 게이트라는 건 거대한 사건이에요 그냥 평문에까지 했으니까 이런 사건에 곱하기 한 100은 되는 그런 건이 묶여 있었어요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런 스캔들의 휘말리는 수준의 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나가려고 해야 되고 그런 계기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와서 떠넘기기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장례가 없습니다 그러기 보다는 여기로부터 교훈을 얻고 뭘 고쳐야 될지 반성해야 될지 그래서 수준 있는 정보 활동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항상 보면 이렇게 말썽 나는 사람들은 전부 코리안 아메리칸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생각해봐요 왜 우리는 매번 이렇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성공하고 잘 자리잡고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 파멸시키는 일 그래서 우리 정부 네트워크 다 파멸되는 일 그걸 계속해야 하는 현지에서 또 흔히 말하는 한인 세상에서도 안 좋은 파급력이 생기고 네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워싱턴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 대사관이나 대사관 안의 정보 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회하고 협의하고 정보도 얻고 의견도 교환하고 하는 일에 엄청난 위축이 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조심해야 된다 저 사람들은 겁이 타면 이상한 걸 주문하고 뭘 써달라고 하고 사진 찍고 뇨물을 행기고 잘못 얻어 걸리면 붙들려간다 붙들려간다 그렇게 해서 멀리하게 되면 우리가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굉장히 자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이게 한미 관계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우리 외교의 가장 장점이나 단점이 하나에 올인한 지금 이제 그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굉장히 상황이 고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특히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를 중시하고 해놨는데 이건 뭐냐 한미 관계에 그런 의심을 약인시키는 거고 또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 관원들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들하고 위험하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니 더욱 일하기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큰 파장이 있어서 여하튼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되돌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값비싼 대가도 의미가 없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보위에도 들어가 계시죠 정보위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합니다 오늘 참 굉장히 인터뷰 시간 하나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진짜 액기스만 제가 다 뽑아 먹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이 얘기 하나 더 갔으면 좋겠어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근에 냉정 시대를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도끼만행 사건 저기 수영사들이 총 쏘고 이런 건데 요즘은 대북 똥풍선을 쏘고 한쪽에서는 우리 쪽은 확성비를 욕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치하지만 상황은 과거 정말 70, 80년대 못지않게 긴장감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지금이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계속 지적하셨지만 현 상황에서의 이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남북 간의 긴장관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해결 방안 그 다음에 최근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 중에 남북관계발전법 이게 아마 대북전단 관련된 거겠죠 확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 법안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이 문제는 방법이 없나 라는 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남북관계를 돌아보면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역대 보수 정부 중에 가장 이념적이고 가장 강성입니다 그러니깐요 누구보다 강성이에요 지금 지금 정부의 대북 관점이 이념적이라는 건 보수 우익적이라는 겁니다 네 가장 보수 우익적이고 가장 강성이에요 네 통일부 장관 역대 통일부 장관 중에 가장 보수 우익에 가장 강성이에요 네 그렇게 세워놨어요 국방장관도 가장 강성에 가장 우익에 그렇게 세워놨어요 그런 정부가 그 다음에 북한은 하노이에서 결렬된 후에 핵위사일 최고도로 등폭시키고 대남, 대미 최악의 메시지를 계속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요 강성이에요 네 그 두 양측이 지난 2년 동안 대치를 했는데 여태까지 큰 충돌이 안 났다는 게 그게 특이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상황은 긴장인데 거기에서 지금 전단을 뿌리고 풍선이 오고 확성기를 틀고 폭역을 하고 이렇게 지금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락도 네 전단할 수 없는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깐요 아니면 뭐 그냥 끝까지 간다 즉강 끝 이런 식으로 막구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외교적으로 최악의 메시지 아닌가요 네 그러면 의구심이 가는 건 과연 이게 뭐 충돌을 바래서 이러는 건가 아 국면을 전환 우리가 그런 걸 옛날에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우익정권이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없이 남법 발휘해 가지고 위기조장해 가지고 국내 때려잡고 하는 건 우리가 눈을 봤단 말입니다 성불때 특히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도 있어서 그런 것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단초를 제공한 전단 문제 이걸 그냥 허투루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전단 문제는 이미 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헌재에 위헌 판결이 있었죠 네 헌재 취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헌재 취지를 통일부가 이렇게 읽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좀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왜곡을 하고는데요 네 헌재는 위헌이기 때문에 이제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헌재 취지는 뭐냐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 그건 헌위헌이다 과도한 처벌이 안 맞는다 이런 취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되어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건 국가의 의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헌재도 적절한 방법으로 입법을 통해서 그걸 막지는 말고 회의자를 치배하지 말고 길을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해야 될 것은 그 취지에 맞게 하는 거예요 이게 헌재 취지입니다 네 헌재 취지를 왜곡해서 일방적으로 한쪽만 따서 헌재가 위헌으로 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러면 전단 마구 그냥 더 긴장 단계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헌재의 의미는 네 그냥 전단을 보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사실 현행법에도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네 교통부장관한테 신고하고 화가 박혀져 있고 그렇죠 그렇죠 군 관련 규정에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그거 띄우려면 군의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도 정부는 통일부 안 하고 국회에서 엊그저께 상임위에서 물어도 답을 안 해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현행법에 따라서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제가 낸 법안은 통일부 장관에게 정확하게 이걸 안 하려고 하는 통일부 장관에게 임무를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법적으로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해라 네 알겠습니다 네